안녕하세요 나락게임입니다 이번에 CJ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 그룹이 다이아TV로 새롭게 런칭하면서 감사의비로 웰컴박스가 왔네요 상자를 열어보니 맨 처음으로 모자가 보였습니다 다이아TV라는 스티커가 붙여져있는 멋스런 모자네요 한번 써볼까요? 이건 다이아TV 글귀가 박힌 샤오미 보조배터리입니다 전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맘에 들더라구요 이건 다이아TV로고가 들어가있는 마우스패드 이건 학생의 필수품인 노트 저도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아직 글씨 하나 안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명함입니다 나락게TV란 적혀있고 그밖의 폰번호, 유튜브, 주소,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치사 챔프 때 풀어볼까요? 폰몰들 다 확인하고 나니 안에 미션카드가 있더라구요 제목이 나에게 다이아란인데 한번 펼쳐서 읽어봅시다 저의 다이아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다이아TV입니다 혼내신 덕분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우산처럼 친구처럼 함께하는 다이아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다이아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알려주세요 본 미션카드를 받으신 일주일 안에 본인의 채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나에게 다이아란? 아무래도 팬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은 주로 게임을 컨텐츠로 운영하는 유튜브이지만 원래 본 목적은 팬비트 영상을 올리려고 만든 채널이니 만약 팬비트를 하지 않았다면 이 채널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팬은 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왕 팬을 꺼냈으니 팬빛 한번 해볼까요? 네 한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밍 치면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서 일단 패스 마지막 미션으로 팬분들의 다이아는 무엇이고 왜 소중한지 댓글로 남겨달라 하네요 그리고 한분을 골라 외적품을 발송하라는데 외적품 대신에 가장 인상적인 댓글을 남겨주시는 팬분께 닉네임을 남겨주시면 단 한명만 뽑아 매직반의 11개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다이아는 무엇인가요? 지금 바로 이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